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후배들은 언제 1등을 해보고 글로벌 1등을 지킬 수 있겠나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을 맡았던 황창규 전 KT 사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털어놓은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그런 회고담입니다. 이런 이건희 회장의 주장은 2001년도에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 12인치 웨이퍼 개발과 양산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아주 거대한 규모의 당시로서는 투자 결정을 임할 때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업이든 투자든 누구도 미래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베팅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를 향한 그런 사업적 결정 투자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보면 암호화폐는 곧바로 사기 혹은 준사기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날 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해서 크게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세금은 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이 부유층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출처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서 이 같은 보도를 블룸버그가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CNBC는 JP Morgan의 이 같은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진입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 모간 스탠리도 지난달에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펀드 3종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JP Morgan의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이미 다이먼 JP Morgan 회장이 지난 2017년도에 가상화폐에 광풍이 벌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트레이드는 즉각 해고하라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물론 2020년 11월에는 한 컨퍼런스의 가상자산의 기술이 블록체인은 돈을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JP Morgan 회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발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는 가능한 문호를 열어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래를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미래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제3의 관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새로 출연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돈을 투입하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존의 통념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출연하면 대부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4월 28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게임업체 넥선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움직임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상장한 넥선은 현재 비트코인을 1717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넥선 전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운데서 총 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넥선의 대표는 주주가치 재고 및 현금성 자산 가치 유지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넥선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그런 대표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넥선의 지주에서인 NXC는 이미 2016년도에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도 인수한 바가 있고 또 2018년 말에는 미국 암호화폐 블록리지 업체인 타코미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주식회사인 정권회사처럼 주식시장의 정권회사처럼 고객 주문을 대신 체결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넥선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는 지금도 유망한 블록체인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지인들에게도 블록체인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투기 열풍을 지켜본 사람들이나 또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현상의 등장에 대해서 특히 투기 성향이 강한 그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이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진지하다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특히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투자액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시장에 상당한 신뢰도를 얻고 있는 투자자 역시 그들이 투자와 관련된 사적 이익에 심하게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에는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점도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사업 세계에서는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투자의 세계에 관한 한 그 역시 철저하게 계산과 사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추격 매수에 따르는 그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부상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